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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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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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나오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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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꿀완재 대박이게 마이크도 작은 거 마이크되나? 안 돼요? 제위 자기의 부부 청원 받으면 뭐든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주 복투 요새 따갑지 10월 경야사 21.4 가 감소 27세 소민사 감소 전시조고 고려의안군 종교당 부군 연 2세 조고 고려의안군 종교당 부군 연 3세 조고 연 3세 조고 고려의안군 연 3세 조 이웃 동천 황시 성교당 부군 연 4세 조고 종교당 부군 성교당 부군 산생양 부군 성교당 부군 부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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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세위 인내 중소 인내 피니전괴 인내 피니전괴 봉장 전부 다 퇴주 전부 다 퇴주 오이거 보세요 4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잘 어울리죠 저희는 두 장 올리고 나서 두 장 올리고 나서 좀 따랐어요? 응 좀 따라봐요 나머지 장도 전부 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보호 허응 인강 보기 아 아 아 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평정론회 장인인 정문관회 간세비 간수 다리 술 다 비웠나 이거? 네. 내 손사람 남았어요. 술 잔도 빼. 다시 따로 해야죠. 잔을 다 비워. 비워 비워. 비워 비워. 봉락. 비워. 괜찮아요? 다 보여요. 쭉 보세요. 술 따라하지 마세요. 여기. 여기. 집사가 없어요. 헌말리 보이게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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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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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광보기 첨장래 알짜인 초흥관 초흥관예 전 다 삐웠지? 전 다 삐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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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다 삐웠지? 봉사 총장 총장 전부다 조금씩 수를 보여요 네 중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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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루 앉아야 되는 거 구루 앉아야 돼 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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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장 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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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장 중장 구루 은광고기 은광고기 국대로 넣고 물 올려야겠어요? 네, 유식. 국 다 들어오나요? 언제 오세요? 유식 다음에 해요? 급시정제, 유식. 유식. 유식 다음에 해요. 숟가락 꼽아, 수저 꼽으라고. 수저 꼽아야, 수저. 수저 올려다가 급 다 꼽을 수 있어요? 급시정제. büyük 한 번에 들어갈게요. 누군가가 다 포지션을 많이 올려라구요. 수저 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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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은 포위에 올리든지 젓가락도 올려야죠 젓가락은 떡 위에 올리든지 젓가락 겨우 손바에 올리든지 젓가락으로 모아주세요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처음에 여기 다 앉았어요 전부 나와 전부 나오세요 전부 나오세요 조심해야 돼요 떨어진다 전부 나오세요 5분 기다려 5분 5분 2분 1분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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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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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성 휴 5분 기다려 5분 기다려 5분 기다려 5분 기다려 고만둥이요 무릎박 다 나가요 except your tub 5분종 2분 눈 houses 고맙습니다 혀 bandits 배거리 국그릇 피우고 국그릇 피우고 국그릇 피우고 국그릇 피우고 국그릇 피우고 아니 저기 하나씩 비우고 물 따르고 하나씩 비우고 물 따르고 한개씩 한개씩 할긴 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9 이라 이 시간이 걸려 금방 금방 하는거 아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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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리 으 으 고맙습니다. 물 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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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시조님부터 따라. 시조님부터 따라. 물을.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쭉 따라. 예. 여기 집사가 시키는 데는 총괄. 그리고 올려. 시조님부터 올려. 올리고 나머지 쭉 따라서 올리고. 지금. 아직 물 안 넣었어요. 기다리세요. 다 됐어요. 다 뺐어? 또 있어? 네. 물. 가서 물 부어. 물 부어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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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부어. 물 부어. 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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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l- 이걸 글리게 만들어 길게 아니라 무료약 부담을 갖다 놓는거야 자 그러면 닭 따랐으면 숟가락은 어떻게 해? 시조님부터 이렇게 밥에다가 풀어야지 시조님부터 밥을 좀 주세요 밥 세 숟가락 해가지고 풀어 전부 숟가락에 밥 세 숟가락 풀어서 올리라고 여기다 올리는거지? 네 밥그릇 위에 올리는거지 밥그릇 위에 올리는거지 숟가락 뽑아가지고 밥 세 번 떠가지고 국에다 풀어 물에다가 철밥이라잖아 commentaires 으어 잠시만요 부담 잠시만요 춥고 냉장고 쪼 저거랑 모으는 거 아닌가요? 저거랑 모아요 아니 꽂으면 안 돼 숟가락을 빼 가지고 그 물에 넣어 밥 있는 쪽으로 놔 밥 있는 쪽으로 숟가락을 넣어 젓가락을 이쪽으로 좀 더 갖고 와요 다 됐어요 정한 이야기의 복구 병신 음복수조 알짜기 조흥강 예음보기 조흥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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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어 자리에 놓고 어묵이 하더라고 고기 한 점 집사이자 복주 수헌강 헌강음 절자 바닥수지 완샷 축진강 조유 수헌강 가만있어 기다려 수헌강 수조 수축 신발 무고헌강고기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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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갈 기 Kobe 고기 고기 하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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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천 철산 철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